안녕하세요 은유에요 오늘은 짜잔 젤리를 먹어 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고고고 이번에는 여기가 뜯는 종류이네요 고추 한번 뜯어볼게요 이번엔 이게 한 30m 되거든요 잠깐만요 오늘 같이 친구 한 명 있어요 하나 둘 셋 삐뽀핀과 한 개 먹어볼게요 여러분 파랑색 주황색 초록색 노랑색 빨강색이 있죠 진짜 맛있겠다 비보 내가 먼저 먹어야 돼 으 으 먹어볼게요 무지개 맛 무지개 맛도 나면서 젤리 맛도 나요 설탕 맛도 약한다고 먹어보고 싶다 비보 알았어 내가 너 먹여 보게 해 주려고 하고 있어 지금 근데 내가 침대인 거야 아주 맛있어 음 으 으 왜 너만 먹어 삐뻑 너 줄거야 냥 너가 너무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 안녕 안녕 나는 은유라고 해 정말 예쁘지 내가 정말 예쁘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는 차볼레 삐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삐뻑 보이죠 은유리 다 왔어요 은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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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ffany 우유 아파트 삼 완전 làm 우nier 은유 레몬필링부터 열어줄게요 엠? 아니 그거 그거 엠 한 번 열어볼게요 은유는 아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오! 똑같애! 잠깐만 이거 똑같은 거 나왔어! 젤리 맛을 한 번 먹어볼게요 음~~ 청포도 맛 이렇게 생겼어요 아 진짜로 청포도 맛 나네 반갑지가 않네 음 진짜 이거 이거 청포도 진짜 맛있어 딸기는 과일맛 젤리처럼 이번에도 하트네요 약간 노란색 빛도 나요 그쵸 얘가 하나 더 샀는데 이거 먼저 먹어볼까요? 다 망했어 오늘은 누구에요? 오! 깜빡핑 음 아 새로운 그 맛을 한 번 했다 미치죠? 빙 젤리 맛을 먹어볼게요 이거는 발레핑 모양으로 딸기맛 먹어볼게요 뒤에 요거트라서 하얀색이네 발레핑 복숭아 모양 발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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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가볼게요 빙 빙 빙 빙 다 먹게 다 먹진 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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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티니핑 젤리를 먹어봤어요 인유는 다음에 더 재미있게 티니핑 젤리로 함께 돌아와 볼게요